네 부동산이 주는 시그널을 파악해 부동산에 대해서 분석해드리는 부동산 시그널 계속해서 민철기 이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투자정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사님과 함께 첫 번째로 가볼 지역은요. 파주 운정신도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동동에 위치한 오피스텔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먼저 기본 정보부터 알아볼게요. 네 오늘 알아보실 그 오피스텔은 운정신도시에 있는 오피스텔이고요. 경의선 운정역 급행역입니다. 급행역이 지나가는 운정역에서 나서 도불이 2분 정도 거리에 있는 오피스텔이시고 전용은 23.41 평수로 따지면 7.09평 정도가 됩니다. 7.09평인데 여기 보시면 실사역은 43.7 실평수로는 13평 가량이 되고요. 이것은 전용면적은 상당히 작지만 확장을 양쪽으로 해서 확장을 많이 했기 때문에 실제로 쌓이는 건 13평이라서 신혼부불 두 분이 충분히 살 수 있는 그런 오피스텔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총 440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440세대 중에 이 오피스텔은 10층에 위치하는 곳이고요. 그래서 다 개조를 했을 때 투룸 위주로 되고 거실이 있고 욕실이 있는 구조. 그리고 지금 공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2020년 10월에 준공이 예정일 것이고 가면 지금 펜스가 쳐져 있습니다. 운정역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펜청이 쳐져 있고 예상되는 매매가는 1억 5천만 원의 오피스텔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수도권 서북부 지역의 최대 신도시로 꼽히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 파주 운정신도시입니다. 어제 제가 주말에 이 근처를 드라이브할 기회가 생겨서 갔다 왔었는데 운정호수공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산책하기도 좋았던 것 같고 또 신축건물이 많다 보니까 시원하고 깨끗하더라고요. 그럼 파주 운정신도시 입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네 운정신도시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쪽의 최강자가 될 수 있는 곳이고 GTX라는 호재도 있지만 입지를 간단하게 보시면 이게 경의선인 운정역이 지나갑니다. 바로 밑에는 야당역, 위에는 금촌역이 자리 잡고 있고요. 그중에 야당역과는 틀리게 운정역에는 급행이라서 좀 더 빨리 서울로 접근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 운정역은 특이하게 바로 앞에 말씀하신 금방 아나운서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에 운정호수공원이 지나고 있습니다. 지류가 지나고 있어서 상당히 큰 규모의 호수공원이 여기 자리 잡고 지류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구름다리 같은 걸 통해서 지나가면 바로 앞에 중심지역이 자리 잡고 있고 바로 이곳에 위치하고 있는 오피스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앞에는 사실 운정신도시가 지금 계획대로 들어와서 3기까지 다 들어오면 1차, 2차, 3차인데 총 한 12만 가구가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12만 가구고 인구도 거의 30만 가까이 인구가 들어오고 있는데 대형 이마트라든지 그런 것들은 마트들은 많이 있는데 사실 백화점이나 이런 편의시설이 조금은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상당히 좀 낙후됐는데 이번에 현대백화점이 이게 들어오기로 하면서 상당히 발전할 수 있는 곳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곳 중심으로 해서 중심 상업지역이 운정력은 옮겨질 거라고 예상되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개발 당시부터 부동산 시장에 관심이 컸던 지역입니다. 파주 운정신도시요. 그만큼 호재의 소식들도 많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호재의 이야기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운정하면 지금 남북한이 지금 상당히 많은 교류가 일어나고 있고 남북 교류의 핵심인데 그중에 제일 각광받는 곳이고 발전 가능성이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호재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호재들이 자리 잡고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큰 호재는 오피스텔은 오피스텔의 제일 큰 핵심은 딱 두 가지를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얼마나 가까운 역에 가까우고 있느냐. 역세권. 역세권이라고 하면 보통 도부로 5분 거리 안에 있는 곳 또는 거리는 500m 정도를 역세권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가까운 역세권에 있느냐가 하나의 핵심이고 두 번째는 얼마나 근처에 많은 일자리가 있느냐. 일자리가 있고 그 역세권을 통해서 얼마나 빨리 갈 수 있느냐가 가장 큰 핵심입니다. 그중에 운정오피스텔의 핵심은 이게 운정지구인데 운정지구에서 바로 주변도 공장지대고 그리고 이쪽에 보면 출판단지가 자리 잡고 있고요. 그리고 바로 위에는 제일 핵심 LCD산업단지가 여기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상당히 큰 규모로 LCD를 패널을 생산하는 산업단지가 있고 위에 보면 월롱, 축현리, 탄연 이런 곳에 또 오산산업단지까지 계속 산업단지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곳이고 이쪽에 일자리만 해도 지금 21만 명의 일자리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러나 이쪽을 가시면 상당히 많은 군사보호지역도 있고 그리고 개발이 제한된 곳이기 때문에 이쪽 근처에는 별다른 주거시설이라든지 상업시설들이 자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다 출퇴근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이쪽으로 가는 열차는 경의선 밖에는 없고 그리고 고속도로가 있기 때문에 차로도 많이 이용하는데 보통 차보다는 지하철이나 이런 전철을 많이 이용하는 상황에서 봤을 때 21만 명에서 상당히 가까이 갈 수 있는 곳이다라고 그렇게 개발 의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여기가 운정역이에요. 바로 앞에는 BRT 노선, 버스 노선인데 지하철과 비슷한 버스 노선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린 현대백화점이 중심 상업지역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광장을 하나 지나가면 바로 이쪽에 대규모 중심 상업단지 빨간색은 다 중심 상업지역인데 이쪽 빨간 지역에 중심 상업단지가 이제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많이 입주가 늦어서 지금 3차 신도시를 만들고 있고 1, 2차는 다 입주를 했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사실 갈만한 곳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일산으로 많이 이동을 하고 서울로 많이 이동을 하는데 이쪽에 상업지역이 전부 다 들어오면 이쪽지역으로 많이 이동을 할 것이다 보시면 되고 보시면 행정타운도 개혁이 돼 있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법조타운도 올해 안으로 다 입주가 될 예정이시고 여기에는 초등학생, 초등학교도 있고 중학교도 있고 상당히 많은 곳이 다 자리 잡고 있어서 이쪽에 들어오는 일자리도 상당히 양질의 일자리가 들어온다라는 곳에 위치한 오피스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운정신도시는 아까 말씀드렸던 12만 가구가 들어오는데 대부분은 32평 위주의 아파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이 생각보다는 많지 않고 이곳에 몇 개의 오피스텔만 들어오기 때문에 대규모 젊은 사람들이 32평에 대부분 살지 않는 것을 감안했을 때는 오피스텔의 그런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상당히 많을 것이다. 라고 보여주는 곳이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GTX-A 노선입니다. GTX-A 노선은 지금 일자리로 강당히 빨리 갈 수 있는 곳 중에 하나가 경의선을 타고 금천이나 월롱으로 올라가서 경의선을 타는데 위쪽에 있는, 북쪽에 있는 곳은 갈 수 있는데 지금 남쪽으로 가기에는 사실 지하철이 마땅한 게 없어서 대국역에서 갈아타거나 해야 되는데 GTX-A가 지금 착공을 했고 2023년이면 GTX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운정 신도시에서 제일 일자리가 많은 강남권 강남권과 서울역 있는 근처, 광화문 있는 근처에 한 15분에 20분 만에 도달을 하기 때문에 위로는 북쪽, 밑으로는 핵심, 서울 중심권까지 금방 이동을 할 수 있다는 최대의 장점이 있고 그거로 인해서 운정과 킨텍스, 또 킨텍스에도 상당히 많은 일자리가 있습니다. 그곳에도 상당히 빨리 갈 수 있는 접근성이 있다. 그래서 상당히 큰 호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고속도로 상황이 있습니다. 서울문산고속도로라는 게 지금 공사 중에 있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문산이라는 곳에서 이쪽 강병북도까지 합쳐지는 이런 고속도로인데 지금 계속 공사를 하고 아마 2021년 정도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이면 개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보기에는 그닥 문산에서, 문산이라는 파주 맨 위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문산 위쪽에서 강병북도까지 그렇게 길지 않은 고로이기 때문에 별로 생산성이 별로 없다라고 판단하실 수가 있는데 일단 서울에서 제일 큰 운정이나 파주에서 제일 문제는 교통이 아직은 많이 밀리는 곳이라서 상당히 새벽에 나오지 않으면 서울에 도착할 수도 없는 곳인데 대회에서 문산고속도로가 뚫리면 강병북도까지 한 번에 올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다시 고속도로와 연결이 됩니다. 밑에 광명하고 수원, 평택까지 연결되는 고속도로와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수인선과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개성에서부터 평택, 우리 물류 핵심인 평택까지 한 번에 연결이 되는 고속도로에서 물류량이 상당히 증가할 것이고 이곳에 근처에 있는 이런 곳들은 상당히 많은 집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파주 운선고속도로도 상당히 큰 호재라고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파주 운정신도시 개발 호재까지 살펴보셨습니다. 주변에 산업단지가 개발이 되면 그들의 직장인 수요까지 꽉 채워볼 수 있는 오피스텔인데요. 여기에 희소가치까지 있습니다. 2020년에 준공이 예정되거든요. 건물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볼게요. 건물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건물은 총 440세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40세대고 두 가지 타입입니다. A, B타입과 B타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보통 아까 말씀드린 대로 7.09평, 7.9평 이 정도로 해서 똑같이 220세대씩 나눠져 있는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고 특이하게 중간인 7층에 휘트니스 센터라든지 그리고 문화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는 곳이라고 보면 되고 상당히 대규모로 지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건물 특징을 보시면 상당히 특이한 구조예요. 이렇게 현관문으로 들어오면 이쪽에도 침대를 만들었고 이쪽에도 침대를 만들 수 있어서 방이 두 개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실사역 면적은 상당히 큰 13평. 그래서 실제로 지금 모델하우스나 있어서 가보면 상당히 넓게 지금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혼부부들, 혼자 사는 분들만 아니라 신혼부부들도 충분히 살 수 있는 곳 그리고 보안 시스템이 되게 잘 돼 있어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피스텔 구조도 굉장히 좋고요. 또 카페라든지 헬스장까지 갖춰져 있기 때문에 젊은 층에게 굉장히 인기가 많을 것 같거든요. 이 오피스텔의 가격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피스텔의 가격은 1억 5천만 원 예상이 되고요. 내후년까지도 취득세가 감면 혜택이 있기 때문에 취득세를 감면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부가세 신고를 하셔서 부가세를 환급받으시면 좋은 혜택이 되실 수 있고 전세는 지금 형성되는 것이 1억 1천만 원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는 지금 4천만 원에 보실 수 있고요. 만약에 월세를 하신다면 지금 현재 그쪽에 시세되는 게 1천에 60만 원입니다. 월세 수요는 상당히 많은 편이고요. 그리고 대출은 9천만 원까지 60%인 9천만 원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5천만 원 정도면 월세를 했을 때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투자의 포인트를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오피스텔은 제일 핵심은 말씀드린 대로 일자리입니다. 일자리가 21만 개의 일자리가 근처에 있다. 그래서 상당 일자리가 많은 곳에 위치한 그런 오피스텔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GTX-A 노선은 벌써 착공을 해서 지금 공사 중입니다. 삼성하고 수서 밑으로 해서 동탄까지는 원래 계획된 SRT 노선을 쓰기 때문에 지금 나머지 구간을 착공해서 진행을 하고 있어서 2023년, 많게는 2024년이면 완공해서 GTX를 타고 다닐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3호선 연장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대화역까지 있는 3호선이 운정역까지 연장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 연장이 되면 또 3호선을 타고도 서울로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좋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바로 옆에 행정타운, 법조탄지부터 시작해서 행정타운에 들어가 있고 편의시설이 각종 편의시설이 전부 다 백화점을 비롯해서 모든 편의시설이 들어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위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북경협통일경제특구가 형성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남과 북이 앞으로 계속 교리가 활발해질 것이고 더욱더 많은 문화교류뿐만 아니라 교통과 경제적인 교류가 있을 텐데 그중에 핵심지역으로서 이곳이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곳의 가치는 훨씬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